창모 씨는 7년 만에 학교폭력을 폭로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뻔했는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나서면서 창모 씨의 증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는 이들의 목소리에 충실히 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한 스타 선수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외로 진출해 대한민국 축구를 알리고 월드컵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선수인데요. 그 선수에게 학창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믿기 힘든 폭로였습니다. 수준이 다른 경기력과 강한 책임감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던 캡틴.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스타 플레이어 기성용 선수가 지난 2월 27일 분노에 가득 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헝당하고 뭔가 있으면 제가 왜 여기서 제가 왜 지금 굳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청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축구 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가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C와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기성용 선수하고 B라는 가해자가 또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강요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A와 B의 성기의 모양까지 기억을 하려고 국왕 선교를 할 때의 그 느낌까지 아주 비참한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들었습니다. 가해자론 기성용 선수 그리고 현재 대학 외래 교수이자 당시 함께 축구를 했던 B가 지목됐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B 그리고 C, D 모두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였습니다. 2000년 당시 기성용 선수와 B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손꼽혔습니다. B는 주로 B를 담당을 했는데 주로 C가 기성용 선수를 담당을 하고 어쨌든 두 선수가 가장 강한 두 6학년 중에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런 행동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성폭력이 일어난 것은 축구부 합숙수라고 주장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 와서 그게 말이 되냐. 당시 4학년이었다는 후배 선수와 연락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합숙소에서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같은 인천공 당사자예요. 같은 방에서 자꾸 같은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그것이 저만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 것도 그런 일 없었다. 오히려 C와 D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중학교 축구부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강제 전학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C와 D의 가해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도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곧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D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2004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게 저희는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2004년도 때 정말 저희가 가해했던 그 미안한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용, 이다영 사건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가해자였지만 저희도 피해를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20년 원한이라 해야 되나? 용기를 한번 내고 싶었어요. 기성용 선수와 B가 한학년 아래인 자신과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건 2000년 1월경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합숙소. 지금은 사라진 해당 숙소의 과거 항공사진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제 기업으로는 5, 6학년이 왼쪽 방에서 잤고 4학년이 오른쪽 방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거짓말할 것 같았으면 몰래당했다 하지. 저희는 항상 그 같은 장소, 항상 그 위치에서. 씨는 주로 기성용 선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5번, 6번 이렇게 특정 횟수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두 번 불려가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 자체가 2인 1시 이런 방이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자는 방이었어요. 두 방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선수 밖에 한 적이 없어요. 따로 어디로 누르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C와 D는 자신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누워서 했어요. 항상 누워있으셨고. B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자주 당했었고. A씨한테 이제 한 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골반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죠. 2000년 1월, B가 유사 성행위를 면제해준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B씨가 엄청 울고 하니까 이제 B씨가 와가지고 오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 A씨랑 C씨가 옆에 이제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잤죠. 그냥 이렇게 울면서 빠져나간 게 저는 그때 솔직히 억울했었다고, 억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만 빠져나가니까 그게 되게 어린 나이에도 억울했던 감정에 남아있던 거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폭력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뭐 맞았다, 뭐 당했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라고 할까 봐 그러면 또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저는 그때 정말 첫 분수가 되고 싶고 축구를 정말 하고 싶었던 지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사과만 했으면은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성용 선수처럼 B 역시 성폭력 의혹을 부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MCPD 수처 PD 최원준인데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없었고. 두 이상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성용 선수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요.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이가 없고 화나고 황당하죠. 화나는 게 아니라 황당하죠. 기성용 선수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후배 E가 있습니다. 그가 기성용 선수의 입장을 C와 D에게 전달했다는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성용이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질련날에 과오 읽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도 같이 축구인이고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애들한테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벌써 형이 지금 사과하고 인정하면 형은 다 읽고 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야. 형이 형이랑? 어 성용이 형 그냥 만나서 얘기하겠냐. 어 오보 기사를 형 일단 먼저 쓰고 나서 만나자고 하신다니까요. 아니요 오보 기사를 어떻게 쓰고 먼저 만나냐. 폭로 첫날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후배 E의 말에 따르면 기성용 선수가 사과 의사를 밝힌 듯 보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도 그 피해자는 자기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그 후배를 이용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로 자체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D씨가 기성용 선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 오보 기사 일단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그건 제가 명예의 우리 오보 기사를 내면 성경영 중께서 이제 명예의 손이나 이런 거 어디다 걸 수 있어.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줘이. 네. 아직.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가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은 정말 떳떳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지금 가시방설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라고 합니까? D씨는 왜 오보 기사를 내겠다는 말을 했을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덮으려고 했었어요. 저 혼자 하나 바보 돼가지고 그냥 사과만 받으면 정말 끝낼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동안 어떠한 액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다리던 사과 대신 그들에겐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C와 D는 기성용 측의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들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론이 그냥 다 공격하고 전화 받으면 돈 바라고 했냐 뭐 했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그냥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기자분들한테도 연락 오고 굉장히 너무 힘들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을 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된 느낌이었어요. 기성용 선수 측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피해를 입으셨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정말 2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빨리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기성용 선수한테 똑같이 당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뒀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분명히 증거를 저희가 공개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진술을 번복하라든가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갈 걸로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으로 깔끔하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죠. 21년 만에 시작된 진실 게임. 피해를 주장한 이들이 폭로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계에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20년을 넘게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서서 나왔을 때 확실하게 부리를 뽑는 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큰 사실을 당했다고 하는데 못하니까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나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 놓을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거짓이라고 하면 다 놓는다고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 가해 의혹 벌써 3주째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일주일 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변호인이 추가 제보가 있다고 밝혔는데 제보 내용이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B씨의 가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들이 나온 건데요. 저희 PD수첩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되길 바라는 뜻을 존중해 이번 방송에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당했던 그때 만약 학교의 사실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PD수첩은 실제 고발에 나섰던 학생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영상 속 남학생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중학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호 씨가 야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합숙소 생활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만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운동을 키로만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2월 21일 또래였던 야구부 동료가 그를 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이렇게 뽑아서 물을 묻히고 밥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물을 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밥을 못 먹게끔 한 번은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친구들이 제 몸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웃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야구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별로 안 왔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제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아빠가 식탁에서 그때 정말 또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가 겪은 학교 폭력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학교와 식당, 합축소에서 폭력이 벌어졌고 특히 전지훈련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한 명에게, 때로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는 6명, 그들 중에는 야구부 회장 아들과 총무 아들,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감독 해임을 요구하자 다른 선수 부모의 협박성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폭행 피해자인 정호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까지도 열렸습니다. 야구부 후배 선수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같은 야구부 선수이자 정호 씨의 후배였던 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과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후배에 비해 정호 씨는 힘도 덩치도 작았습니다. 오히려 후배에게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학폭위 결과 학교폭력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호 씨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역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데다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정호 씨를 폭행한 가해 학생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당시 야구부 학부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성추행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 당시에 학교에서 해외를 하고 먼저 성추행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런 쪽으로 의마시키기 위해서 같이 맡고서 하기 위해서 회장님이나 누가 누구누구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회장님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학생 아버님의 회장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걔도 그 폭행 사건에 가담돼 있을 거예요. 가해자 측 부모까지 포함된 대책회의에서 정호 씨를 성추행 가해자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던 가해자 측을 정호 씨 가족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애를 갖다가 하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강제추행범으로 만든다는 게 나는 그건 용서를 못하겠어요. 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가담했던 가해자들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역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같이 그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들 다 같은 공범들이 야구할 때마다 눈이 빛났던 아들은 결국 그해 야구를 포기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실력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피해자를 밟고 올라간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 끼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밟고 올라간 성공은 결국은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사고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용서가 안 된다. 학교 운동부부터 프로스포츠까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용인됐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였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폭력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듬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그 피해자의 목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승자독식에 있는 체육계의 문화가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학교 폭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최근 답변을 보면 운동부 폭력을 대하는 체육계의 인식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에 무감한 태도입니다. 스포츠계의 전현직 지도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계의 전현직 지도자들 근본적으로는 없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잖아 또 때로는 이렇게 맞을 짓을 해 또. 근데 이제 막 다르세요. 다르지 않았으면 그랬는데. 우리는 막 그거 봐서 심하게 말려도 다 잘되고 잘했는데. 그건 내가 좀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야락한지. 뭐든 체육계가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스포츠계 폭력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꿈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내가 평생을. 죄를 짓고. 부담스러워지고. 자기가 아무리 나중에 잘되더라도. 큰 흠이 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뛰고 달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운동장에. 또다시 폭력이 대물림되는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승자만을 위한 스포츠는 없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폭력. 폭력은 그 수위가 강력 범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운동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엔 가족에게조차 그 피해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사 용기내 폭로를 해도 더 큰 보복이 뒤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운동부 어디에선가는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을 겁니다. 그땐 때리는 게 당연했다. 기강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저희가 만난 체육계 지도자들 중에는 이번 학수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면 넘어가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절박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폭력을 고발한 게 겨우 작년의 일입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이들의 고백과 증언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도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